파워제이드를 위한 구글맵 활용 여행자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글에 들어왔어요 구글맵은 뭐 해외여행할 때 이거 없으면 난 어떻게 여행했나 싶거든요 자 구글 지도 클릭하고 지도 안에 들어오면요 이전에 저장했던 지도들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도를 클릭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내 지도 열기 새 지도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목 없는 지도는 제목 있게 만들어야겠죠 예를 들면 제가 홍콩을 4일을 간다 이렇게 했을 때 홍콩 4일 이렇게 제목을 지어볼게요 저장 레이어 개념으로 지도를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데요 홍콩 4일이라 그러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런 레이어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을 홍콩 1일차 이렇게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 커다란 폴더 안에 들어있는 또 작은 폴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홍콩 국제공항에 제일 먼저 도착을 하겠죠 그래서 좀 이쪽으로 보이게 하자 이렇게 지도에 추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콘도 뭐 좀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막 이런데 이런 건 귀찮아 하지마 아침에 일찍 도착을 하는데 홍콩 국제공항 근처에 있는 아울렛에서 신발을 사 신고 여행을 시작하려고요 통총에 들려서 아울렛 통총 아울렛 검색해 볼게요 그럼 여기 시티게이트가 있죠 그러면 시티게이트를 여기 지도에 더해줄게요 자 그러면 홍콩 국제공항에서 시티게이트 하나 또 들어갔죠 예약한 호텔로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추가 아침 겸 점심이 될 것 같아요 사찬탱집을 좀 알아봤어요 이 지도에 홍콩 나단 로드 여기에 보면 음식점을 이렇게 그냥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이 길거리에 있는 음식점들이 표시가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의외의 꽃들을 좀 발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막 채식핏자 이런 것도 있어 재밌잖아 여기 어떨까 저기 어떨까 봐요 여기 구스 여기 오리집이네 맥도날드 여기 있네 이렇게 해서 찾다가 제가 정말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호주우유공사 이름이 너무 재밌잖아 오스트리아 데일리 컴퍼니 검색해 보니까 계란 줄이 엄청 길어요 유명한 데인가 봐 아 그렇구나 1주 전에 여러 리뷰와 마찬가지로 줄이 엄청 길대 아 어떡하지 아 근데 회전율이 빠르대 합석 100%이며 아 그렇구나 여기 맛집이구나 하긴 이 맛집이 먼저 이렇게 올라오긴 하더라고 험불한 토스트 이런 거 맛있잖아 그러면 일단 호주우유공사를 여기다가 내 지도에다가 넣을게요 그러면 호주우유공사 아 왜 이름 재밌어 호주우유공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얘를 클릭해서 지도에 추가 레이어를 추가해서 다른 옵션을 한번 줘볼게요 제목 없는 레이어니까 홍콩 1일차 이거 일단은 홍콩 1일차 접어 놓고 홍콩 1일차 비플랜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나오네요 튜앤키 차이니즈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여기 왜 궁금하냐면 여기가 홍콩 시내에 있는 게 아니라요 산에 있대요 그래서 여기를 가고 싶은데 오후 2시에 영업 종료야 그래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또 그러면 여기 더밀지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옛날에 방직공장인가 뭐 거기를 업사이클링 해가지고 아트아트한 뭘로 어떻게 만들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옛 공장을 개조한 상원민예술공간이라고 써있잖아 스타의 거리 있잖아요 여기로 더하기 해가지고 스타의 거리에서 야경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야경을 좀 구경을 하고 콩콩 이거를 2일차로 가야겠다 그러면 이거 이름을 콩콩 2일차로 할게요 2일차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2일차면 홍콩국제공항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홍콩국제공항 클릭을 해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태그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거 휴지통으로 싹 지워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1일차를 좀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튼홍콩에서 우유공사를 가던가 아니면 한 가지 더 제안이 있는 게 이튼홍콩 안에 여기 미슐랭 스타의 맛집이 있대요 언제나 계획을 열심히 세우고 또 계획은 또 수정되는 재미로 사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큐브릭 서점 큐브릭 서점도 일단 미스트에 넣어보겠습니다 보니까 호텔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요 홍콩 3일차에 일단은 여기 보면 흰키 그래 여기 하자 여기 여기서 차튠템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에 갔다가 라마섬이나 청차우섬에 갔다가 돌아와서 빅토리아 피크를 트램을 타고 올라가고 그러면 빅토리아 피크 트램을 빅토리아 피크 트램 옆에도 또 너무 괜찮은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빅토리아 피크 가서 올라가서 보고 제가 또 조금 가보고 싶은 데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 옆에 더 머레이 홍콩 여기가 원래 홍콩 청사인가? 옛날 관공서 건물을 호텔로 바꿨는데 여기에 스페인 레스토랑 있더라고요 타파스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해 놓을게요 가든 라운지가 아니고 머레이 레인인가?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다시 검색해 보자 여기를 옮겨 와야 돼 흰키에서 먹고 글로 체스터 룩콕에다가 제가 짐을 놓고 그 다음에 미드 레벨 마지막 날은 시내에서 조금 놀던가 만모사원 그리고 캣스 마켓이 예전에는 훔친 물건을 사고팔던 그런 곳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가 센츄럴이지만 그 와중에 여기가 살짝 중국 동네 느낌이 좀 난다고 하대요 그래서 지도에 추가 아 소구 벽허거리 우리 여기 갈까봐요 조금 오후쯤 돼서 우리가 반 비행기니까 란타우 섬으로 옮겨가는 게 어떨까 아 에드워드 시대 건물에 들어선 의학박물관 이것도 일단은 더이 놀래 란타우 섬도 일단은 란타우 섬 케이블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이렇게 해가지고 홍콩 4일 여행 계획을 짰어요 내 지도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구글 맵 들어가세요 자기 이름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내 지도를 찾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저장된 거 이게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면 여기 지도 탭이 있어요 지도 탭 보면 제가 만든 홍콩 4일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가지고 하는 것만으로 스케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이용해 볼 만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잘 연동이 되어 있는지 지도에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맵으로 들어가고요 아래 탭 중에서 저장됨 있죠 저장됨을 보고요 지도가 있죠 지도를 클릭 그러면 저장한 홍콩 4일이 여기 있죠 여기 지도 범예보기 왜 이렇게 어려워 말이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것들이 간략하게 보여주고 여기 더하기 이게 내용이 더 있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펼쳐서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리스트 스케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유해 가지고 내가 같이 갈 친구에게 이렇게 바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재밌는 여행 정보 있으면 또 올게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